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09년식 카이런 차량 입니다 겉벨트 세트 오늘 교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과 공구, 또 신품벨트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토 텐션에 있는 조종 볼트를 왼쪽으로 밀면 루스가 되면서 벨트를 당겨 빼낼 수 있습니다 빼내겠습니다 오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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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습니다 5대 강아지 5대 강아지 4대 강아지 2대 강아지 2대 강아지 감사합니다.